국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때요? 경제 상황은 그냥 한부모 수당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. 사실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라든가 친정이나 남편 집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예요? 친정에서도 딱히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이고. 아까 엄마 상황을 들었고. 원래 애기 아빠는 4개월 정도 양육비를 줬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저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양육비도 같이 안 주기 시작을 해서. 양육비도 못 받았고? 네. 청소년 미혼모다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똑같은 아이 부모로서. 해줄 거 다 해주고 국민템 다 사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.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도움받을 수가 없으니까. 그게 너무 많이 버거워서. 요즘 막 들고 있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생각이 들을까? 좀. 좀. 어떻게 해야 되지. 이제 보미가 혹시나 불행하지 않을까. 내가 책임감이라는 그 강박 때문에. 내가 할 수 있겠다고. 사람들한테 힘이 다 떠벌려 나서. 그래서 제 옆에 있으면 아이가 좀 더 불행한데. 제가 오히려 붙잡고 있는 거 아닐까.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. 아직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되고. 엄마로서 약간 삶의 무게가 많이 무겁다고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사랑하는데. 너무 예뻐하는데. 너무 사랑하고. 아이가 커갈수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. 그래서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. 어떤 게 행복인가 싶어서.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엄마 노릇을 하고 싶은데.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히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